안녕하세요 천험난아빠TV 입니다 오늘은 오늘 영상은 가정용 홈 스마트 cctv 입니다 헤이홈 cctv 라고 헤이홈 cctv 요 제품인데 스마트 홈 카메라 프로 플러스를 샀습니다 프로가 있고 프로 플러스 인데 그 차이는 이제 에이아이 인식 그러니까 뭐 움직이면 움직인데도 이게 머리가 이렇게 회전이 하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프로 플러스가 조금 비싼데 많이 안 비싸요 조금 비싼데 그걸 이제 구성품을 한번 저도 이제 애기들이 막내가 계속 집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뭐 아파가지고 좀 있다가 막 그래가지고 감기 걸리고 있다가 또 뭐 학교 갔다가 막 그래서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 그냥 설치를 하려고 제가 하나 사봤습니다 구성품은 자 이 보시면은 음 설명서 일단 설명서 스마트홈 설명서 하나 있구요 본체 메인이죠 메인 본체 해용 본체가 있구요 요 밑에는 이제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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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b 가 들어간 us 칩 넣었는데 꽂는데 회전이 이게 사람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 하더라구요 지금 제가 작동을 해 봐야 되는데 저도 처음이라 그리고 고 그 어제 와가지고 제가 어제 바로 못했어요 바로 못하고 그리고 여기 usd 전원 케이블 그리고 기본 2m 짜리 인데 이제 거기 추가 사항에 뭐 3m 도 있고 뭐 그런 늦으라고 보니까 3m짜리 길으면 아무래도 연결이 3m짜리 에어 데터 여기 브라켓, 저희는 이제 천장에다가 나사 박아서 할거라 브라켓 브라켓, 다른건 없습니다. 내용물은 간단한데, 설치를 해서 제가 설치한 영상을 찍어서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한번 해보고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후 제가 영상 다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따라오죠. 파란 불빛으로 저를 따라오죠. AI 모션기능 잘 잡아줍니다. 360도 360도 자 360도 360도 4 4 5 감사합니다.